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음침하고 소름돋는 그런 인간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친 자취방이 몰래 숨어 기어 들어와가지고 계란 두개 삶아 처먹고 잠수를 타버린 남친 이 새끼? 너 뭐냐? 원제 여친 자취방 얘기도 안하고 왔다간 남자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잔데요. 어제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겨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지같고 찝찝한데 지금 이게 혹시라도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현재 기준 저랑 남친은 1년 조금은 안되게 연애를 했어요.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남친은 본인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일도 거기서 하면서 동시에 본인 생활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종일 이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런 집같은 주거 형태도 아니에요. 그냥 다섯평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하루종일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로 움직이면서 온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 나가 있는데요. 사무실은 그냥 가끔 일을 볼 때만 쓰고 그냥 거의 잠자는 정도 숙소처럼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 몇 달 전이었죠. 제가 그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친이 그래 내가 해결해줄게 이러면서 가끔씩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 집에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층간소음뿐만 아니고 그냥 놀러오기도 하고 등등등 그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방 현관 비밀번호도 공유를 하게 됐어요. 층간소음이든 뭐든 집에 절대 들이면 안되는 거였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고요. 집에 들였던 바로 그 순간부터 잘못된 거라고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다가 아주 잠깐 한 2,3주 같이 생활을 했던 적도 있지만 여러가지 생활 문제로 인해 지금 현재는 완전히 나갔고요. 반드시 제가 집에 있을 때만 놀러를 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였죠. 평소처럼 회사 마치고 별 생각 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딱 느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집 분위기가 아침에 나갈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왜 이래? 혹시 누가 들어왔었나? 이러면서 뭔가 무서운 기분이 들고 그래가지고 일단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고요. 잠시 후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비밀번호 바꿨어. 누가 다녀간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친 본인이 더 놀라면서 어? 아이씨 비밀번호를 왜 바꿔? 그거 아까 내가 잠깐 들렀다 온 거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니가? 몇 시에? 이랬더니 뭐라 뭐라 막 중얼거리더니 6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평소 6시 반입니다. 어처구니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왔는데? 이랬더니 자기 티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러 왔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얼룩이 있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빨았고 베란다에 널어놓고 나온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야 그럼 미리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사람 놀라게 왜 이러는 거야. 뭐 대충 이 정도의 핀잔만 주고 좋게 좋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실 그래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좀 찬찬히 둘러보니까 이상해. 침대 위에 계란을 까먹은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봤더니 거기는 이 자식이 냄비를 씻어가지고 엎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계란을 지가 삶아 쳐먹고 설거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무섭고 웃긴 게 이겁니다. 제가 아침에 두고 나갈 설거지거리 그게 같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두고 지가 계란 쪄 먹은 냄비만 씻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설거지 해놨던 모습 그대로 엎어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이쯤 되니까 갑자기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잠깐 들리거나 실어오는 거 여기까지는 저도 상관없어요. 물론 제가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없을 때 그럴 거라면 당연히 집주인인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까먹었다 하더라도 최소 다녀갔다 내가 아까 왔다 갔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다녀갔다는 말도 안 한 데다가 지가 다녀간 흔적도 안 남기려고 이렇게 몰래 해버린 거 티를 안 내려고 한 게 보이더라고 이게 너무 꺼름찍하고 이상하고 소름돋아요. 그러다 보니 얘가 이렇게 음침한 놈이었나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늦은 밤에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뭔가 오해를 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버럭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냅니다. 어? 그래 알았다. 더럽다 더러워. 나 앞으로 두 분 다시는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됐냐 이제? 속이 시원해? 이러면서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데 안 받아요. 아니 왜 지가 화를 내? 거기다가 너무나 극단적이고 당당한 태도로 나오니까 이건 뭐 황당한 걸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고. 누가 보면 내가 가해자인 줄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안 풀려서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문자로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길래. 아니 여기가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도 아니고 나 혼자 자취하는 집인데 어? 그런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왔다 간 흔적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무섭고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겠냐? 넌 안 그러겠어? 아니 우리가 아무리 연인이라도 집에 오면 온다고 다녀갔으면 다녀갔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너 잘못을 했으면 그거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네가 더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건 뭐야? 이게 맞냐? 이러니까 잠시 후 다른 거 한마디 없이 그냥 오키 어? 오키 이러고는 밤이 된 지금까지 그 어떤 액션도 연락도 없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 인간 도대체 왜 이러죠? 아무래도 끔찍하고 썸짓하고 수상한데 혹시 이거 제가 예민한 겁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1번 헐 니마 혹시 모르니까 집 여기저기에 몰카 같은 거 없는지 단디 확인해 보세요. 내 댓글 헐 나도 바로 이 생각부터 했어요. 덜덜덜덜 무서워. 진짜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비슷하고 똑같은 거 같네. 나도 글 내리면서 어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쓴이 진짜 잘 확인해야 돼요. 2번 헐 이거 뭐지? 진짜 느낌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 지가 왔다 갔다 갔다 걸 들키지 않으려고 지가 처먹은 냄비만 씻어가지고 쓴이가 알아챌 때까지 말하지 않고 숨겼다고? 야 야 이거 소름 돋는다 이거 그런데 걔 멍청해가지고 결국 침대에서 걔랑 까쳐먹은 증거를 남겨버렸죠? 그렇지 원래 범인들이 그래 현장에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고? 끌 끌 끌 끌 끌 3번 쓴이님 남자 입장에서 한마디 해줄까요? 결혼하기 전까지 내 집에 남친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 남자를 뭐 알기 위해서 동거를 하는 거라면 뭐 예외로 치겠지만 그냥 집이 모텔인 것처럼 들락날락 해버리면 결국 여자만 손해보는 거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것처럼 4번 오키 이지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네 저놈은 정작 지가 다녀간 거 흔적 안 남기려고 냄비 하나만 설거지 했으면서 말이야 이게 뭔가 싶습니다 정말 그냥 헤어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뭐 그래도 만약 네가 남이 살아서 계속 만날 거라면 비밀번호 절대 비밀로 하고 무조건 밖에서만 만나세요 알겠습니까? 2번이 처음인 건 맞대요? 계속 그동안 너 몰래 왔다갔다 하다가 좀 편해지다 보니까 행동을 허술하게 해서 걸린 거 아니냐고 나 딱 이런 느낌인데 그러네 그동안 흔적도 없이 몰래 다녀간 적 없었을까 있을 것 같아요 헐 이야 이게 더 무섭네 6번 지가 다녀간 흔적을 지우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생각할수록 그지같고 소름돋아요 분명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 때마다 계란살만 처먹고 그렇게 했겠지 7번 뭐 뭐가 됐든 간에 지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몰래 다녀간 거고 또 이걸 진지하게 시작하니까 오키 이러고 잠수를 탔다고 야 설마 너 이런 놈을 계속 남친으로 두는 건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라 8번 그거 참 진짜 그지같고 되게 이상한 놈이네 마치 다녀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지가 처먹은 것만 치웠다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배불처럼 어디 몰카 달아놓은 거 아닐까? 그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 말없이 다녀갈 이유가 없잖아요 어? 흔적까지 지워가면서 9번 아무리 가까운 연인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여친 집에 갈 일이 생겼으면 당연히 집주인은 여친한테 먼저 헐락을 구했어야지 그게 정상이야 이건 아예 기본도 안 된 놈이에요 설거지도 그래 딱 지가 처먹은 것만 해놓고 아니 그런다고 모를 줄 알았나? 아우 별 거지같은 놈을 다 보니 10번 야 아씨 주인도 없는 집에서 개나 삶아 주인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까쳐 먹은 거 상상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예전에 제 친구라 제 친구가 이거랑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놈은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논거였어요 심지어 그놈도 자취를 하던 중이었는데 자기 방은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더러우니까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게다가 따라온 여자도 이 집이 지가 따라온 남자의 여친 집이라는 걸 아는 상태였어요 왜? 지 여사친이라고 몇 번이나 같이 만나고 소개하고 그랬거든요 헐 와 이게 사람이야? 완전히 미쳤구만? 오케이 하고 대답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지금도 없어요 끌 끌 끌 끌 야 이게 사람이 맞나? 딸딸딸딸딸 팩폭 당하니까 옥히 이러고 잠수 타는 거 완전 쿨진이네 당장 헤어지고 몰카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봐 쓴이나 멍청하고 저 인간은 이렇게 음침하구만 그렇죠 이게 다녀간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다녀간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막말로 그냥 와가지고 어질러 놓고 누가 봐도 왔다 간 거 티내고 또 혹은 또 말로도 야 나 아까 너희 집 갔다 왔다 근데 안 치우고 그냥 왔다 네가 치워라 이런 거라면 그냥 양아치고 또 나쁜 놈입니다 물론 이놈도 버려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한 차원 더위잖아 자기가 다녀간 흔적을 지웠다 이건 도둑질 할 때 습성이거든요 혹은 나쁜 짓 할 때 저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죠 한참 그때 개소주 먹고 몸이 막 불어날 때인데 열 한 두어 살 쯤 됐을 때 밤마다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밥이 먹고 싶은데 어머니는 그걸 못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위험하다고 오히려 건강 해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몰래 훔쳐 먹어야 돼 그런데 훔쳐 먹고 나면 다음 날 걸리죠 왜 티가 나니까 그래서 저도 머리를 쓰는 게 막 티 안 나게 하려고 어린 마음에 밥을 푸면 밥이 줄어들잖아요 멍청한 거지 밥을 푸면 그 푼 자리에 사기 그릇 하나 엎어놓고 그 위에 밥을 살짝 덮어놓는 거야 언뜻 보면 티 안 나거든 그런데 밥 푸면 들키잖아 아무튼 그래요 멍청했는데 애라서 들키지 아무튼 이게 그거야 안 들키려고 하는 거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거고 보통 이렇게 숨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지 같은 겁니다 좋은 거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죠? 버려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생각나는 거 하나 더 있네 재미없으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제가 어릴 때 돼지저금통 있죠 거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동전이 생길 때마다 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동네 형한테 자랑을 한 거야 형님아 우리 집에 나 돼지저금통이 있다고 그때가 한 10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형이 보더니 우리 이거 꺼집어내가지고 오락실 가자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꺼집어내냐고 그 형이 젓가락 같은 걸 가지고 쑤셔가지고 틈을 벌리니까 동전이 트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못된 걸 배워가지고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동전 돼지저금통이 가벼워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병뚜껑이나 세부치 조그만 거 있죠 동전 같은 거 그런 거 못 같은 거 쑤셔놓고 무게만 비슷하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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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